아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물에 고기를 돌리면 안 되는데 자꾸 고기가 돌아가네요. 아, 이 야경이. 이게 뭐 어디 그 고급 레스토랑 어디 스카이라곤지라고요? 꼭대기에. 저희 광안대교가. 그러니까요. 밥을 안 먹어도 배웠어요. 아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무, 열무로 살짝. 이거에. 이거에. 음. 그래. 허기가 최고의 반찬이라고, 그지? 네. 음. 음. 음, 맛있어. 고추장. 이거 영광이라고 하면 뭐래? 처음 먹었다. 어떤 브랜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맛있어. 정말 끝내줘서 끝내줘, 이놈. 너무 맛있다, 너. 진짜 맛있어. 김장꿈치에 위험한 것 같아. 음, 진짜 맛있어요. 시원해. 진짜 시원해, 시원해. 하늘 위에서 먹는 집밥의 황홀한 맛에 빠져드는 헤이즈. 이제 꿈이 생긴 거예요. 바뀌어다는데. 어머니, 좀 주셨어요? 어머니, 예뻐. 어머니, 예뻐요. 멋진 야경에 감성 충전된 호동이도 얼굴 근육 신나게 움직이며 텅 빈 뱃속을 충전 중이다. 해운대의 풍광만큼이나 인상 깊은 저녁이 친절한 모자와 함께 깊어간다. 끝없이 말은 나면.